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옥이 TV입니다. 24년 6월 25일 저녁 먹으러 남양주 맛집 다녀왔어요. 남양주의 목항원인데요. 초가 지붕으로 되어있네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남편과 후덮한 분위기 느껴부르고 왔어요. 매스컴에도 엄청 나왔습니다. 앉자마자 석세에 구워진 돼지고기가 나왔습니다. 쌈채소랑 각종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삼색 찰밥이 눈에 띄었네요. 맛있게 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분위기에 취해봅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인당 18,000원입니다. 서울 근교에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해질녘에 옷이어도 좋을 듯 합니다. 해질녘에 옷이어도 좋을 듯 합니다. 기부도 많이 하시는 식당이네요. 기부천사님이시네요. 장독대에 항아리가 많습니다. 흡연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하네요. 세심한 배려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